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2019년 3월에 시행이 된 3월 학력평가 고 2 생명과학 1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이름은 생명과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에 있는 생명과학 주제들을 끌고 와서 본 거라서 1학년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괜찮아. 알겠지? 근데 어쨌든 생명과학 영역에서 완전 벗어나진 않아. 물론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원보다는 생명과학 2 파트에서 보게 되는 그런 주제들이거든. 8번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게 생명과학 테두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꼼꼼하게 하면서 내용들을 체크해 나가면 분명 생명과학 1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적은 비율이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실제 고인데 모의고사를 신경 쓴다. 짱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짱은 너무 옛날 표현이냐? 잘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1번 봐봐.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X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X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중에 하나다. 사실 이건 안 줬어도 되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순간 얘는 단백질이구나라는 게 보일 거니까. 자, 1번에 편안한 것들은 그냥 쭉쭉 넘어갈게. 이게 이제 2학년 문제들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 자, 봐봐. 물질 X. 얘는 단백질이거든요. 자, 그럼 이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 탄소화합물이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뭘로 돼 있냐? 이게 기본. 딱 기본 방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야. CHON으로 구성된다. 이건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탄소화합물이란 표현을 쓸 거거든. 이렇게 해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 항체의 주성분이냐? 그렇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단백질이 이제 효소 만들어 호르몬도 만듭니다. 호르몬. 그리고 항체도 만들어. 해서 이게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쌤은 원래 수업할 때는 5개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효, 호, 희, 해, 항, 근. 이렇게 피까지 해서 이제 7개가 되겠다. 근육, 피부. 이건 빼도 되고. 효, 호, 희, 해, 항. 이렇게 하면 효소, 호르몬, 희선단백질, 해모글로빈, 항체. 이렇게 가는 건데. 그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거라는 뜻이야. 됐지? 효소, 호르몬, 항체.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항체의 주성분 맞는 얘기고.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냐? 그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의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붙어있단 말이야. 이게 펩타이드 결합. 이게 기본 단위체. 얘가 아미노산. 됐지? 해서 디귿은 옳은 표현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